자 그 다음에 이런 사례 들어볼까? 무지, 무지개. 아 좋은 친구야. 무지개같은. 무지개같은 친구. 좋은 친구인데 발음을 잘 해줘야 되거든. 무지개같은 친구인데 무지에서 이제 끊으면 절대 안 돼. 그죠? 무지개같은 친구. 그죠? 무지개. 그죠? 여기 뭐죠? 자 그래서 붙여서 발음하냐 띄어서 발음하냐 띄어쓰기가 아니야. 붙여서 발음하냐 띄어서 발음하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. 그죠?